코치의 20위 크리스마스 시즌 홀리데이 캠페인이 공개되었습니다. 이번 필더원도 캠페인은 지난 3월 앰베서더로 선정된 윤찬영을 포함해 제니퍼 로페즈, 조이 도이치 등이 함께 출연해 눈길을 끄는데요. 영상에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눈속에서 노는 장면, 침대 위를 뛰어오르고 선물 포장을 풀어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. 해당 영상 속 세 사람은 바시티 재킷, 모노그램 코트, 플리스 재킷 등 20위 겨울 레드 투 웨어 컬렉션을 착용했는데요. 또한 코치는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빈티지 코치 매장에서 연감받은 가상현실 속 쇼핑 공간도 공개했습니다. 방문객들은 테마가 있는 방을 돌아다니며 코치의 공룡 마스코트 렉시와 몰입형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.